아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석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험헤오 왜 그래요? 누가 선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? 우리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의 눈에 빠지지 않는다 제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한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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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